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나가냐면요 보유하고 관련된 세금을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74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재산세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가 상담을 하실 때 필요한 건 두 군데예요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 절차하고 여기 두 군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만 우리 이제 중간에서 판단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 내는 사람이 누군가를 물어보면 꼭 하나 정해놓고 하세요 매년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이 다음에 6월 1일 현재 누가 세금을 내는지 누구인지를 빨리 여기다 얼른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 이렇게 돼요 왜 앞에 가로를 펴놨는지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것만 알면 그 다음에 상담은 다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 가로에 들어가는 게 누구다 그래야 된가요? 그렇죠 사실상 여기에 사실상이라는 이 단어를 넣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실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6월 1일 날 둘이 싸운다 둘이 6월 1일 현재 사실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싸우면 누구 편을 드려야 되겠는가? 그럼 중개사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드려야 되겠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둘이 싸웠을 때 우리는 편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다 모르겠는가요? 나에게 돈 많이 준 사람 살짝 그쪽 편을 들어야 돼요 왜? 특약을 써야 되니까 둘이 날짜가 6월 2일 현재 둘이가 부딪히면 눈치껏 봐가지고 어느 쪽에 편을 드려야 되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법에서는 둘이가 달랐을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사실 소유자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 들어버리면 돼요 만약에 매도인이 나에게 중개 보수를 좀 더 준다 그러면 15일 안에 신고하세요 하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매수인이 나에게 중개 보수를 좀 더 준다 그러면 신고하세요 말을 안 해버리면 돼 신고하라고 말 안 해버리면 잘못하면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세금이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는 나중에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따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아니 그때 말을 해줘야지 왜 말을 안 해줬냐 아니 그거요 사모님이 안으로처럼 말해서 아는 줄 알았죠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니 법에 있는 걸 이렇게 거래하시면서 그거 모르는 신분이 요즘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당한 거죠 이제 그래서 언제나 사실 소유자가 세금 낸다는 거 이 생각만 하시면 뭐 어떤 문제도 다 풀었네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해결 한번 해보죠 그럼 사례 1번을 가지고 이 사례 1번 76페이지에 사례 1번을 가지고 여기 내용에다가 여기다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건물 외벽에 철거 공사를 위한 그물망이 둘러쳐있고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건물 외벽에 철거하려고 그물망이 둘러쳐졌어요 자 그러면 건물 부셨는가요 안 부셨는가요? 아직 안 부셨죠? 아직 안 부셨어요? 그럼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가 아직 안 살고 있는가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세금을 물릴지 안 물릴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유리창, 타일, 대리석 등 일부 외장재가 파손되었으나 일부 외장재가 파손됐어요 그럼 일부 외장재가 건물 벽이 뚫어져 나가고 일부가 파손됐어 그럼 일부가 파손됐으니까 속에서 사람이 사는가 못 사는가? 몰라요 우리 지금 약간 파손돼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건물의 기둥이나 지붕, 콘크리트 외벽과 내벽 등이 철거되지 않고 기둥 철거되지 않았네 철거되지 않고 지붕도 철거되지 않고 외벽, 내벽역이 철거되지 않고 바닥 등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그랬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 세금을 물리려고 했겠는가? 안 물리려고 했겠는가? 그렇죠? 정부는 물리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이게 왜 건물이 집이냐? 건물이 아니다 이거 이미 철거하기로 되어 있고 이미 철거 들어가고 있지 않냐? 그럼 6월 1일 현재 건물이 아닌 걸로 봐서 재산세를 안 물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정부는 부과하려고 하고 나는 안 되려고 하니까 싸우다 보니까 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놓고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으면 재산세 대상이 되고 이용할 수 없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라는 게 왜 물리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재산세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이득이 생기니까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게 재산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걸로 인하여 뭔가 이득이 발생하겠는가 안 하겠는가를 법원에서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하는 법관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상태가 되면 지금 뭔가 이득을 볼 수 있겠는가 이득을 볼 수 없겠는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가서 사실 판단해야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구청, 시청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가지고 여기에 사용이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재산세 대상으로 가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재산세 대상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잘 볼게요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 봐봐요 첫 주 해설의 첫 번째 중간을 봐보세요 사회 통념상 건물의 형태로서 기능을 갖추고 여전히 재산으로 교환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건물의 기둥이나 지붕이나 콘크리트 내벽이나 내벽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바닥 등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도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는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이따고 봤던 거예요 이따고 봐서 이런 경우는 6월 1일 현재 재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혹시 혹시 이제 이거 기억이 나란가 모르겠어요 이게 기억이 나면 나중에 상담하실 때 엄청 도움이 될 건데 만약에 지금 이게 6월 1일 현재 위에 건물을 철거해 버렸어요 철거했어요 6월 1일 현재 건물을 철거했으면 건물이 없는 나대주로 보는 게 아니라 건물 땅으로 볼 때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이 땅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분명히 6월 1일 현재 건물은 철거돼서 없어요 건물은 철거돼서 없는데도 정부가 건물 땅으로 봐가지고 건물 땅이면 별도 합산 토지로 보니까 세금이 종합합산보다는 조금 더 낮아요 세율이 좀 낮아요 세율이 낮은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과세 기준일부터 역산에서 몇 개월 이내에 철거가 됐을 때는 건물이 없더라도 건물이 있는 걸로 봐줍니다 그랬던가 그렇죠 6개월이었어요 이건 아셔야 그래야 정부를 상대로 달라둘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철거가 되는 게 지금 5월 말에 5월 달에 5월 달에 철거됐으면 지금 나대주로 봐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별도 합산 토지로 봐서 세금을 부과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합산 토지로 해서 세금이 부과됐으면 이건 잘못됐네요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재기 하시면 이게 다시 정확하게 세금을 다시 정산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담 한마디가 중개사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6월 1일 현재 건물이 다 이미 철거되고 없더라도 나대주로 봐서 재산세가 나왔더라면 6개월이 아직 안 지났으면 건물이 있는 땅으로 봐서 재산세를 물리해야 돼요 그러면 주택도 똑같겠죠 주택도 6월 1일 현재 이미 주거용 건물이 철거가 됐더라도 역으로 몇 개월 전에만 철거됐더라면 주택의 땅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돼요 똑같은 6개월이에요 그것도 6개월이에요 그래서 너무 국민들이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이걸 주택의 땅으로 보면 0.1에서 0.4까지만 세금이 나오는데 그런데 종합합산 나대주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토지를 다 더해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세금이 더 훨씬 많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서 일반 국민이 3년 동안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걸 그래서 정부가 협의하에 철거가 됐더라도 6개월 이내에 철거된 건물이 있으면 그 땅은 건물 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법을 바꿨던 거예요 건물에 있는 거 그래서 혹시나 6월 1일 날 이미 철거가 다 되고 없더라도 6월 1일부터 역으로 역산해서 6개월 이내에 철거된 건물이 있으면 그건 건물이 존재한 걸로 봐가지고 재산세 부과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은 건물 외부에 일부만 파손됐을 때는 일부만 파손됐을 때는 완전히 철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재산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소송했는데 우리 국민이 이겼는가요? 졌는가요? 졌죠 그래서 혹시라도 6월 1일 전에 그물막이 설치되고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철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건물이 있는 걸로 봐서 재산세가 나오면 네, 그거는 맞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이겼지 우리가 이긴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재산세 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담할 때, 이런 거 상담할 때는 일단 목소리를 좀 높게, 톤을 높게 상담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납세자에게 불리한 건 톤을 낮게, 유리한 건 높게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걸 물어보러 왔어, 저희 중개사 사무실에 아니, 사모님 그거 세금 내야 되는데 왜 안 되려고 하신 거예요? 내세요, 그거 그러면 좋아하겠는가? 싫어하겠죠 이런 건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이런 식으로 상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저희도 어떻게 세금 안 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소송까지 해봤는데 판결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억울하겠지만 세금은 이번에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복사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돼요 1번은 해결했어요 자, 2번 지문으로 가보죠 여기도 이 지문만요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납세자의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을 5월 2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5월 25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 구청에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6월 1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네요 그럼 2023년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나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5월 25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 6월 10일 날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럼 중간에 6월 1일 날 6월 1일 날 소유자는 매도인에게 있겠는가요? 매수인에게 있겠는가요? 여러분이 정부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 세무 공무원이라고 판단해 봐요 세무 공무원이면 세무 공무원 입장이면 이 거래가 이미 있었다고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어떤 분은 모른다고 어떤 분은 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5월 25일 날 구청에 신고 들어왔어요 모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이미 구청에 신고 들어왔으니까 전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니까 알고 있는 상태니까 6월 1일 날은 매수자 소유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수자에게 물리는 게 맞아요 매수인에게 물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아직 취득세 신고도 안 돼 있다 취득세 신고가 안 돼 있으면 6월 1일 날 매수자 소유가 아니라 매도인 걸로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매도인 걸로 알고 있으면 그때는 매도자가 관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매수인에게 가고 신고 안 하면 매도인에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이게 거래가 있었다는 걸 알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알았기 때문에 매수인을 납세 문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례 3번으로 가보죠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과세균 현재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네요 잔금을 6월 1일 현재 잔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잔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분양 계약자 소유가 아니라 분양 회사 소유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분양 회사니까 이번에 나한테 재산세가 나오면 나는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건설 회사가 아직 소유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라면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런데 이걸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제가 5월 31일까지 잔금 지급일이에요 잔금 날짜 5월 31일까지 제가 잔금 날짜인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직 미지급해버렸어요 건설회사하고 나하고 분양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5월 31일이었는데 내가 그날 잔금을 안 주고 미지급했을 때는 그때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로 봐야 맞겠는가? 회사가 맞겠는가요? 분양 받은 내가 맞겠는가? 일단 돈을 약속은 5월 31일 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날짜가 그런데 내가 돈이 준비가 안 돼서 5월 31일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6월 한 며칠쯤에 6월 중순쯤에 내가 잔금을 완납했어요 그럼 그때는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납세 문자가 되는 게 맞겠는가요? 분양 계약을 한 매수인 내가 내는 게 맞겠는가? 이거를 건설회사들이 분양 계약자에게 전부 다 재산세를 떠넘기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중계사 사무실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하고 물어보러 와요 그럼 그 경우는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건설회사가 잔금 날짜가 넘었잖아요 지금 미지급이잖아요 잔금 날짜가 넘었으니까 우리는 5월 31일까지 잔금을 왔나바라 했는데 아직 안 하셔가지니까 세금도 내시야죠 이렇게 나와요 차라리 나 연체료 내고 세금은 니들이 내라 내가 연체료 낼라니까 이렇게 그러면 연체료하고 세금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누가 더 싼가 봐서 그걸 조절해 버리면 돼요 그걸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볼게요 두 번째 줄 해설 두 번째를 봐보세요 분양자인 조합이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납세 문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건설회사가 세금을 내는 것이지 분양받은 분양 계약자가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아직 돈을 미지급한 상태라면 미지급한 상태라면 내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들을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안 내려고 입주 예정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다 땡겨놔요 그래도 내가 돈을 잔금을 못 주고 잔금을 안 주고 아직 잔금을 납비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설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세금을 물으신 게 맞아요 이제 4번 질문 한번 가보죠 4번은 해설 안 보고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이런 건 스스로 내가 직접 판단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유물 분할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은 받았어요 그런데 분할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변동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움자로 벌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럼 이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내는 게 맞는가요? 실제 주인이 내는 게 맞는가요? 이거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공유물인데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판결까지 받았는데 분할 등기를 아직 안 했어요 분할 등기를 안 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이 말을 꼭 생각하라니까요 여기를 실제 주인은 이미 판결 받았으니까 실제 주인이 나눴다고 보는 건 안 나누어졌다고 보는 건? 나눴죠 등기를 해야만 나누는 게 아니라 등기 안 해도 나눈 거죠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 의무자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이거는 사실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지문을 보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확정되었음에도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소유권 변동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 의무자로 한 재산세 부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해버렸네요 지금 왜요? 이거 분명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까지 받았고 분할 등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소유권 변동사실 신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도 안 했으면 안 했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 의무자로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고지서를 보낸 것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버린 거예요 아니 왜 이랬지? 분명히 판결 받았으니까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소유자 받겠잖아요 그런데도 공부상의 소유자가 사실상의 소유자하고 서로 상의했을 때는 서로 상의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만 정부가 아는 거지 신고하는 건 모르지 않냐 그런데 판결 받았다고 해서 구청 직원, 시청 직원이 바로 아는 건 모르는 건가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신고 들어온 것은 알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신고 신고, 취득세 신고는 알 수 있잖아요 지방 자체는 돌았으니까 그거는 전산상으로 뜨니까 그런데 판결은 전산상으로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해주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만 신고를 받고 15일 안에 받고 일단 건물이면 7월에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정부가 고지서 부과한 것은 당연한 걸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아무리 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도 안 돼 있고 소유자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정부가 모르는구나 그럼 이건 신고가 안 돼 있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나오니까 내가 나중에 실제 주인이 중개 보수만 더 준다 하면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 되겠구나 역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있으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 안 하면 그 사람한테 나가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상담하러 오면 그거 신고했어야 되는데 못하셨네요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만 말하시면 돼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여론 사례 같은 경우는 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데 내 판단하고 정반대로 판단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정반대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당장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만 그럼 사례 5번으로 이제 가봐요 사례 5번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환지를 하면서 환지하면서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하고 배웠던가요? 환지 그렇게 하니까 사업시행자로 배웠죠 사업시행자 한번 가보죠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인지 아니면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인지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자의 환지 예정지 그러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럼 언제 바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환지하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는 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채비지나 보류지로 넘겨주는 땅은 누구 소유로 보고 세금 물리면 되는데 사업시행자 걸로 물리면 되는데 그런데 1번지 땅에서 2번지로 바뀌고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된다는 게 이미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예정된 토지는 옛날 주인에게 물리는 게 좋겠는가 새로운 주인에게 물려야 되겠는가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 가여야만 언제 시점이 되어야만 이게 소유권이 바뀐다고 알고 정부가 어느 시점에 가면 소유권이 움직인다고 알고 있는가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는 우리가 하는가 정부가 하는가 정부가 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가 떨어진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사람한테 가고 그 전에는 옛날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들을 봐야 돼요 두 번째 줄 중간을 봐보세요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정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랬네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가 나기 전에는 정전 소유자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환지 처분 공고가 떨어진 이후에는 이미 소유권이 이제 넘어갔다고 보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를 그때는 납세의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봐봐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환지 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 보유하게 된 정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정을 고려할 때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를 재산세 과세균을 현재 환지 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가 나기 전에는 누구 걸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정전 소유자로 보는 거고 환지 처분 공고가 난 이후 시점에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언제 환지 처분 공고가 났는가만 기점을 세워서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를 따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환지하고 딱 관련된 게 나오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전에는 이미 그 전 옛날 사람으로 보고 환지 처분 공고가 떨어지고 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요 이제 6번 사례로 가보죠 6번은 또 사례가 좀 복잡해지네 이제 이제 여기는 은행 융자금이 들어있어요 융자금이요 연립주택을 건설 분양하여 은행 융자금을 제외한 모든 분양금을 다 받고 인근 주택과 민원 문제로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6월 1일 이전에 사실상 입주를 하였으나요? 6월 1일 이전에 사실상 입주를 했어요 들어갔어요 그 건물에 그런데 재산세 납세험자는 주택을 분양한 회사인지 아니면 주택을 분양받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매수자가 되는 건지 이런 분쟁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럼요 이 사람은 지금 6월 1일 이전에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돈을 돈을 다 주고 내가 돈을 다 주고 지금 들어갔는가 아직 돈 안 주고 지금 아직 안 준 상태인가요? 분양하여 은행 융자금을 제외한 은행 융자금을 제외한 모든 분양대금을 다 받고 다 받았죠? 그다음에 인근 주택과 민원 문제로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예요 준공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도 못하고 준공도 떨어지지 않고 등기도 안 돼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소유권이 언제 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건물을 내가 신축한 게 아니라 건설회사가 신축해가지고 나는 돈을 주고 준공이 지금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안 떨어져요 등기도 안 돼 있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건물의 소유권이 소유권이 아직 나에게 넘어왔던가요? 아직은 건설회사에게 있는가요? 아직은 건설회사예요 이거 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거였죠 잔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잔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은 무엇 되면서 소유권이 움직입니다 그랬는가요? 완공되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완공이 되어야만 움직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정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취득세에서는 정부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한 날하고 정부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 거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슨 소리냐 아직 중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왜 재산세 내야 되냐 그런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 취득했지 않냐 네가 세금 내야지 그러면 중간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판결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건설회사가 세금을 내는 게 좋겠는가요? 매수인이 내는 게 좋겠는가요? 판결을 내려보시라니까요 중계사 사무실 오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고객들이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맞는가요? 우리 중계사니까 맨날 매수인 편 들어줘요 들어오니까 건설회사 거예요 이렇게 막 하겠죠 우리는 건설회사 거예요 건설회사가 완공 안 됐으니까 건설회가 되었는데 이쪽으로 떠넘 게 잘못이에요 막 이래야 돼요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속마음은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는가 이제 가봐요 두 번째 줄 봐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인근 주택과 민원은 중공을 받지 못해요 거기서부터 보세요 중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못했으니까 재산세 납세험자는 건축주인 회사입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봐요 융자금이 은행으로부터 대환처리되어야 잔금이 이루어져 소유자가 입주자로 변경되는데 아직 융자금의 지급을 못 받았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여기 은행 융자금을 제외한 그러면 은행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돈을 준 거지 융자금까지 다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융자금까지 다 정리가 됐더라면 그때는 매수자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행 융자금을 제외한 그랬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니까 잔금이 아직 완납이 안 된 걸로 봤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행 융자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재산세 납세금자는 건축지인 회사입니다 만약에 은행 융자금까지 포함하여 포함했더라면 아직 준공을 받지 못하고 등기도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내가 입주했으니까 사실 사용하고 있으면 이게 치득이 돼 버린 거예요 여기가 치득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는 아직 잔금이 완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건설회사 재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건설회사가 재산세를 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씩만 더 하셔야 돼요 생각을 조금을 더 해야 돼요 이런 사례 같은 걸 알아 놓으면 나중에는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문제 7번 사례 7번으로 한번 가봐요 7번은 상속하고 관련된 거예요 과세 기준에 이전에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없이 법정 상속 지분별로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속 확정이 되면 취득세를 신고하는가요? 그냥 임의로 할 수도 있는가요? 이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행하지 못하던 중에서 과세인 시점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유증을 받은 수중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법정 상속인들과 수중자 중에 재산세 납세용자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배운 과거는 전혀 단판이네요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먼저 등기했으면 등기한 상속인이 1번 등기를 안 했으면 신고한 상속인이 2번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인이 3번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야 이거? 상속 취득 신고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행하지 못하던 등기는 안 돼 있고 그중에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자로부터 포괄적 유증 유증이 뭔가요?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전부 너에게 주란다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으니까 유언 상속했으니까 상속을 받은 유증을 받은 수중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자기 앞으로 이전한 경우에 법정 상속인들이 재산세를 낼 건지 아니면 수중자 중 재산세 수중자 중 가져간 사람이 재산세를 낼 건지 누구에게 재산세 납세용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유증을 받은 유언을 유증 받은 이 사람이 재산세 다 낸다고 해야 된가요? 법정 상속인들 중에서 내야 된가요? 그리고 네가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네가 내야지 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번 봐보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중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중자를 납세 문제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랬어요 타당합니다 그랬네요 왜 그러냐면 민법 제187조를 한번 봐보세요 밑에 팁이라 써 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법조항이 나오면 꼭 이 법조항들을 한 번씩 확인하셔야 돼요 상속이나 공용징수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유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았을 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자기 거란 이야기인가 등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유증을 받은 사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만 자기 거란 이야기인가 안 해도 내 것이 되는가? 유증 등기 안 해도 유언이니까 유언이잖아요 상속이잖아요 이게 유증은 상속이에요 상속 유증은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라 그럼 이게 유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상속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상속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더라도 유언을 유증 받은 이 사람은요 법정 상속이냐 아니라 유증을 받았던 이 사람이 전체 그 재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우리는 법정 지분대로 지분률이 큰 자, 지분률이 큰 자가 없으면 연장자 순으로 매겼던 그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유증을 받은 이 사람이 전체를 자기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재산세가 전부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내가 왜 재산세를 내야 돼요 하고 소송했겠는가요 아니면 법정 상속인들이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된대요 하고 소송했겠는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나한테 전체 재산세가 나오니까 왜 내가 다 내야 된대요 왜 내가 다 내야 된대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네가 네 거니까 네가 내야지 지금 뭔 소리냐고 그랬어요 당신이 뭔데 왜 당신이 안 내냐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사례 8번으로 가봐요 또 똑같은 상태예요 일부 아파트는 이주하여 빈집으로 단전 단수가 됐고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파트는 아직 이주하지 않고 세대원이 여기서는요 아직 이주하지 아니하고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직 이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재산세 대상이 되나요 물어봤어요 재산세 대상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미 봐요 재건축 단지의 일부 아파트는 이주하여 빈집으로 단전 단수가 됐고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파트는 아직 이주를 하지 않아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재산세를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이제 혼란이 있어 아니 그러면 이미 이주해 가지고 폐쇄된 아파트는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데 나는 이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나는 재산세를 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게 어디를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어요 재산세 비과세에서 철거 명령을 받은 기억나죠 이제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을 썼어요 철거 명령을 받았더라도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재산세를 안 물린다 물려버린다 분명히 수업시간에 물려버린다 그랬어요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재산세를 물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도 지금 철거했는가 버티고 있는가요? 버티고 있으니까 너는 재산세 내놔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나갔으니까 이미 나가고 빈집으로 철거되고 출입문 폐쇄됐으니까 너희들은 재산세 안 내도 되고 지금 버티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재산세 물려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맞는 거 봐야 되죠 두 번째 봐보세요 해설 두 번째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이주한 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가지고 이미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 거 그러면 이미 철거 예정이 돼 있으니까 빈집으로 되고 단전자 다 됐으면 이 집은 재산세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더라도 건물분만 안 되겠는가요? 토지 분도 안 되겠는가? 우리 배운 책 있잖아요 철거 명령을 받았더라도 건물만 철거다 땅도 철거다 건물만 그래서 제가 섭씨가 농담처럼 땅을 팔려면 칠레까지 파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 파내버리라고 근데 그거 불가능하니까 건물은 안 물리지만 땅은 물린다 그럼 여기서는 건물분은 물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거하지 않고 아직 버티고 있으니까 너는 다 세금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 정부 명령을 드리지 않으니까 명령을 어겼으니까 어겼으니까 이거는 세금 물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9번도 불법 증축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법관이 돼가지고 직접 판결 한번 내려봐요 날아가면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경매 물건에 재산 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경매할 때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있지 않아요? 재산 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 증축된 건물이 결합되어 과세 기준일 이전에 이전에 납찰이 됐어요 그럼 불법 증축 건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금자는 불법 증축 행위자가 되는가요? 아니면 경락인이 되는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판단할 때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일단 부과한다 부과 안 한다부터 판단하세요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재산적 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경매를 하는데 증축이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옥상에 가건물이 하나 있어요 옥탑방이 가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값어치가 안 나가 경매를 하면서도 가치를 넣지도 않았어 금액에 넣지도 않았어 이게 경락이 됐을 때 불법 건축물은 재산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판단하실 때 무조건 뭣대로 하라겠는가? 제발 이것 좀 생각하세요 이것 좀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사실 판단한다 그러면 사실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건축물이 없다 있다 있어요 있으니까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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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물린다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물리는데 불법으로 증축한 증축한 사람이 낸다 이번에 경락을 받은 사람이 낸다 이미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는가? 넘어갔죠 넘어갔으니까 경락받은 당신이 내 아저씨 지금 뭔 소리냐 그래 당신이 샀잖아요 그래 아니 내가 경락을 받을 때는 그거 포함 안 됐잖아요 지금 경례 물건 애가 포함 안 된 거잖아요 포함 안 됐는데 왜 내가 내냐고 그리고 난 못 내겠다고 버텼어 그때 법원에서는 네가 경락을 받았으니 그거 네 거지 받았으면서 아니 여기에 포함 안 됐다고 당신 거 아니면 당신 거 맞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경매를 받을 때는 그건 빼고 나머지만 받은 거 아니냐 통으로 넘어온 거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는 통으로 정부는 통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나는 경매를 받을 때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만 내가 경매를 받았으니까 나는 그 부분을 세금 안 낸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넣는 거 봐요 두 번째 줄로 보세요 불법 증축 건물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이 부합된 증축분을 소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 현재 경락인에게 증축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법 증축물일지라도 경매를 할 때 값어치 안 들어갔을지라도 안 들어갔을지라도 실제 소유자는 지금 경매를 받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경락인 당신이 재산세를 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10번은 절대 해설을 보면 안 돼요 해설 안 보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례는 이 문제는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이 무상으로 사용을 받는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험자로 해라 그랬는가요? 매수 계약자 그러면 여기서도 매수 계약자는 다른 용어로 했을 때 다른 용어로 바꿀 때 무하는 사람 그랬는가요? 무상으로 받은 자 그러면 여기는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재산세를 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어요 법인 소유의 대상물을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무상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가 배울 때는 누구 소유의 물건을 무상으로 받을 때는 매수 계약자입니다 그랬던 건 국가예요 국가 국가의 물건을 내가 공짜로 쓰면 내가 재산세를 내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법인의 물건을 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법인 물건을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연부금이 완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물건을 내 걸로 보는 거예요? 법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 거예요 법인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재산세를 내야지 이런 경우 내가 무상으로 받은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옆집의 물건을 내가 무상으로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아직 연부금 완납이 안 됐으며 그 물건은 우리 집 물건인가? 아직도 옆집 물건인가? 그렇죠. 옆집 물건이기 때문에 옆집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물건을 내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때는 누구에게 세금 나오냐면 매수계약자 나한테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줄 앞쪽서부터 봐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부치득한 것에 하나이기 때문에 법인으로부터 연부치득 중인 때는 매수인이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때는 국가 등과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무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는 매수 계약자를 납세임자로 했지만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소유의 물건을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아도 그래도 이 경우는 법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납세 의무자 문제 풀 때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부분만 6월 1일 현재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만 찾아가지고 실제 주인을 납세 의무자로 해 주시면 돼요 과세 표준 한번 가보죠 과세 표준은 8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 내용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중교사님들이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 이 내용들이니까 사례를 하나 따본 거예요 과세 기준일 이후에 6월 1일 이후에 공시가격이 공시지가가 잘못돼요 6월 1일 이후에 정정을 했네요 그럼 6월 1일 이전에 땅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어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그 땅에 대한 공시가격이 잘못됐다고 정정이 돼버렸네 그러면 정정이 됐으면 해당 연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새로운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새로이 공시된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러면 정정이 됐으니까 정정된 것으로 다시 재산세가 계산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재산세가 부과돼 버렸으면 그걸로 끝내는 건지 6월 1일 이후에 정정이 되면 그때부터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년으로만 반영이 되는가요?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봐야 맞겠는가? 소급해서 적용하면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재발급해야 돼요 모두가 재발급하고 잘못하면 세금을 돌려줘야 되고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소급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소급 적용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정부 편의주로 안 하는 거 그러시네? 정부가 일하기 싫으니까 복잡하게 뭘 하고 뭐 하고 그냥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만약에 이게 소급 적용 안 하시면 그 전화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얼마나 민원이 들어올 건데 그 민원을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은 얼마나 심한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네번째 줄 봐보세요 네번째 줄 보시면 정정된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거나 불리익 변경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 과세로서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 세당 년 때 새로운 공시가를 식감표 소급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정정이 됐으니까 이미 앞에서 재산세가 계산해서 이미 국민들이 납부를 했더라도 했더라도 정정해서 다시 계산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인가 다시 해 줘야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원래는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이에요 모든 법은 진행하다가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그 전으로는 못 돌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된다고 혹시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말했던가요? 처음에 이야기해 드렸는데 세법이 법이 개정이 되면 여기서 오늘 개정이 됐어요 오늘 오늘 12월 오늘이 12월 5일 맞죠? 5일? 12월 5일 오늘 법이 개정이 됐어 그럼 오늘 세법이 개정이 됐어 그런데 1월 1일 이번 년 또 초로 소급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원래 개정이 되면 오늘부터만 적용을 하고 소급에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급 적용이 된다 그랬던가? 그래요 이야기하신 분 있었어요 우리 국민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은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불리하게 적용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숙제 안 외우면 엉덩이 한 대 때린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는 숙제 안 외우면 열 대씩 때린다 자 어제 안 외운 놈 나와 오늘부터는 열 대 때린다고 했어요 어제 숙제 안 외운 친구들 다시 나와 아홉 대 더 맞아 말이 된가 안 된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열 대를 때린다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다섯 대로 축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지금까지 맞았던 열 대 맞았던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럴 거예요 오늘부터는 다섯 대로 바꾸는데 어제까지 숙제 안 외워서 열 대씩 맞은 친구들에게는 미안하고 소급 적용했는가 안 했는가요? 했잖아요 방금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거예요 그래서 법도 언제나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은 소급 적용이 돼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세율이 40%짜리인데 오늘부터 법이 바뀌어서 세율을 30%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30이란 야인과 1월 1일로 소급해서 30이란 야인과 그렇죠? 1월 1일로 소급해서 30이니까 어제까지 40% 낸 사람은 10%씩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개정이 되면 언제나 그래서 오늘 세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잘 보라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월 5일날 법이 개정이 돼도 제일 밑에 시행 시기를 보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소급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내년 1월 1일이니까 연토초로 못 가잖아요 아무리 가도 내년 1월 1일이 연토초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유리하니까 12월 5일날 개정이 되더라도 이 법은 이제 개정이 되더라도 1월 1일 이후 처리한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해서 그때는 소급 적용해서 환급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면 소급이 되는 거고 분리하면 안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공시지가가 잘못 돼가지고 정정한 새로운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경우에 새로운 걸로 새로운 걸로 했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새로운 걸 했다는 이야기는 공시가격을 올렸을 때는 공시가격을 올려가지고 정정했을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는가 불리하게 되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되는가 불리하게 되는가 불리하죠 가격을 올려버리면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공시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올려달라고 소송하겠는가 너무 높으니까 깎아주라고 소송하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지역은 제발 좀 공시가격 올려주라고 소송한 데 있어요 어떤 지역이 그러겠는가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보상 받으라고 제발 좀 올려주라고 그래 공시가 올린 가해에다 몇 배를 보상을 받으니까 그거는 다 빼고 그러면 주로 공시가격이 높을 때 소송하는 거예요 그럼 공시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시가격을 정정했다는 이야기는 올렸을 거라는 이야기는 낮췄을 거라는 이야기는가 낮췄어야 돼요 올리는 것은 혜택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소송에서 우리 지역 공시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좀 낮춰주세요 해서 이의를 제기받아서 낮춰줬어 그럼 낮춰주면 재산세도 나중에 그만큼 차이가 난 것은 줄여가지고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된가? 해줘야죠 다시 정정해서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이재기를 받아가지고 공시가격이 낮아졌더라도 재산세 이미 부과했으면 나중에 돌려받았단 말 들어봤는가? 못 들어봤는가? 못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정정해서 새로운 공시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새로이 공시된 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면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몇 월달에 발표하고 수업시간에 계속 말했잖아요 5월달에 발표한다 5월 말쯤에 5월 말쯤에 발표하는데 그래서 이재기는 언제까지 이재기는 언제까지 하면 되고 5월달 끝나도 돼요 7월, 8월까지도 돼요 그럼 제정 7월, 8월까지 이재기가 정정이 돼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몇 월달에 나오게 되는가? 그래서 9월달에 나오는 거예요 정정까지 다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재산세 내고 9월달이 넘어서 정정이 되더라도 그래도 다시 그거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다 9월달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재기까지 다 보고 그거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물에 대한 공시가격은 몇 월달에 발표되니까? 건축물 건축물은 재산세가 몇 월달에 나오는가요? 7월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공시가격은 언제 혹시 발표되는지 아는가요? 자, 세 개를 이야기할 테니까 셋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1번, 1월 1일 2번, 4월 말 3번, 5월 말 자, 여기 두 표 나왔어 두 표 두 표 또, 또 다른 거 말해보실 분? 없죠? 네, 1월 1일이에요 건축물은 국세청에서 발표를 해요 국세청에서 시가표준액을 발표하는데 1월 1일 날 시가표준액을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럼 1월 1일 날 발표하니까 그거는 7월 달에 가면 고지서 나도 아무 문제 안 돼 이제 중간에 정정 다 되니까 그래서 건물은 7월 달, 토지는 9월 달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냥 무작정 7월 달, 9월 달 이게 아니고 우리는 공부할 때 애운이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토지가 7월 달이면 이재기가 8월 달에 끝나버리면 고지서 다 정정해서 다시 부과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지는 9월 달에 나온 이유가 잘못 고지되면 정정을 다 받아가지고 7, 8월 달까지 다 받아가지고 모든 정리 끝나고 9월 달에 세금 내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토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토지만, 토지분 재산세를 그래서 11번 사례는 이 정도 하나 넣어주시고 혹시라도 정정이 돼가지고 정정이 돼서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왔을까요? 물어보면 정정 다 돼서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세율 쪽으로 한번 가보죠 세율은 82페이지 보시면 12번 해원제 골프장이네요 이제 우리 골프장 같은 경우는 건축물 중에 골프장은 사치하는 재산이에요 사치하는 재산이면 몇 퍼센트짜리 재산세 물리든가? 4% 물리죠 4% 사치는 4% 그러면 골프장인데 해원제 골프장이에요 해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클럽하우스 내 숙박시설을 여기서는 숙박시설이에요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숙박시설 어딘지 아시죠? 가봤는가요? 안 가봤는가요? 해원제 골프장 안에 보면 그게 숙소들이 있어요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도 사치성으로 봐서 4%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주택으로 봐가지고 초과 누진세율인지 이걸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골프장에서는 아니 왜 이게 4%냐고 이거는 골프장 아니다 이건 골프장이 아니라 숙소 아니냐 숙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 적용하면 너무 과하다 깎아주라 이렇게 소송했어 그럼 정부가 깎아줬겠는가요? 그냥 물려버렸겠는가요? 그냥 물렸을 것 같다 깎아줬을 것 같다 이제 대립되네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봐요 해원제 골프장 안에 이렇게 골프장 내에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으니까 같이 해원제 골프장으로 봐야 되는가 이건 별개로 봐야 된가 같이 봐야죠 같이 봐가지고 4%로 물리는 게 맞습니다 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진짜로 맞았는가 한번 봐보죠 직접 보면 돼요 세 번째 줄 봐보세요 골프장 해원들만 휴게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해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됨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이용한다는 이야기인가 안 들어가도 이용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들어간 사람만 이용하니까 그래서 너는 중과 사치 아니냐 그래서 사치에 4% 물리는 게 맞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결 내리신 분이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직접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려면 아무나 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해원제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사치 맞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13번 사례로 가보죠 이거는 이제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요 해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해원 모집 계획서 제출 수리는 되었으나 해원이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원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대중제인 경우는 사치가 아니니까 중과세가 안 돼 그런데 해원제라면 사치로 봐서 4% 중과세고 해원제가 아니면 중과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해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해원 모집 계획서 제출 수리는 되었으나 아직 해원이 없어 자 해원이 없어 그럼 해원이 없으니까 해원제다 일반 대중제다 지금 이거는 해원이 있어야만 해원제인가요? 해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했는가요?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했으니까 해원제예요 해원제니까 4% 물리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잘 봐야 돼요 어디를 보냐면 여기는 밑에서 8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해원제 골프장 어부로 등록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골프해원권 상품 개요 쭉 나오네요 그런데 해원권이 분양된 해원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현상일 뿐 언제든지 골프해원권을 분양하고 분양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해원권을 분양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원제가 맞습니다 해원제가 맞으니까 4%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해원제로 등록이 되고 지금은 해원이 없지만 계속 해원이 안 들어오겠는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해원제 맞아요 맞으니까 4% 부과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4%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지금 계속 재산세는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게 이게 내가 재산세 내는가요 안 내는가요 자꾸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만 판단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재산세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 세금 이렇게 조금 내고 싶은데요 나 조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세금 다 내시는데 왜 조금 내려고 한가요 계속 이렇게 계속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납세 절차를 한번 가보죠 납세 절차는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84페이지 14번까지만 한번 잠깐 가볼게요 주택을 10월 달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7월 달하고 9월 달에 모두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내가 집을 팔았다고 해서 해당 년 또 남은 10월 달에 팔았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돌려주세요 하고 환급 청구 신청할 수 있던 거 없던가 이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재산세는 몇 월 며칠 현재 소유자에게 무조건 물리니까 그렇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6월 1일 넘어서 팔았더라도 절대 환급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15번 이것도 특이한 게 하나예요 이거 안 보고 해보세요 이거 안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알면 이거 돈 많이 되실 거예요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후에 재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재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재산세를 부과했더라도 몇 년 동안 안에는 다시 조사할 수 있었고 5년 그런데 5년 지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5년이 지난 경우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그 부과 처분을 치솟던 감액 경쟁할 수 있나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런데 5년 지나서 알았네?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는 거? 세금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을 5년 지나서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이걸 치솟아거나 또는 감액에서 돌려줄 수 있겠는가? 이거 돌려줄 수 있다? 돌려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저는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앞에 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앞에 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게요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돌려줄 수 없다? 짤 없이 안 주네? 오 이거 국가가 참 그러네? 그러면 옆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또 안 돌려준다? 우리 사람도 이상하네? 그러면 뒷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는다? 또 돌려준다? 돌려준다? 맘이 좀 너그러우신 보이네요? 국가공무원은 너그러우시면 안 돼요 법대로만 하셔야 돼요 국가공무원은 법대로만 해야 되고 재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절대 세금 부과는 불가능해요 다시 정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법일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척기간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나가지고 알았더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이거는 정정이 불가능해요 야 이거 너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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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봐봐요 진짜 어떻게 된가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재척기간이 경과했다며 과세관청은 그 부과처분을 치솟고는 감히 경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안 돼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봐요 내가 신고를 했어요 내가 자진 신고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 내가 자진해서 신고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는 사실을 5년 뒤 알았어 5년 뒤 알았으며 내 세금 돌려줘 하면 정부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것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부가 잘못 부과했더라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알았으면 그거는 돌려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세금을 냈더라도 내가 5년 뒤에 그걸 알아가지고 돌려달라고 해도 정부는 그거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논리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5년 지나서 안 돌려준다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소송했는데도 정부는 안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판결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안 돌려준다니까 내놓은 돌려주라 지금 안 돌려온 거 한다는 둔하겠잖아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고 소송했는데도 정부는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판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법은 법대로만 법에서 아량은 없다는 거 무조건 법은 법대로 딱 자르셔야지 강하게 자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중개사 사무실 왔을 때 이런 경우는 될 것도 같아요 한번 노력해볼게 이러면 하여야 된다는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예 그냥 쌀을 자르셔야 돼 이건 안 됩니다 딱 잘라서 이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신청하시면 나만 돈만 나가는 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납부 기간부터 잠시 쉬었다 진행해보죠